당신이 사는 세계라는 게 대체 뭐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지! 잡아먹히느니... 잡아먹겠다...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었어! 살려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는... 많아요! 강철 싫어할 여자가 어딨어요! 잘생겼지! 능력있지! 매너 좋지! 한참 씨 하잖아요, 아주! 큰일 났어요! 선생님이 사라지셨어요! 왜? 왜? 우리 강철이를 왜 죽여? 왜? 제가 안 죽였어요! 잡아먹히느니... 잡아먹겠다... 뭐야, 이게? 누가 1, 2, 2, 2 불러줘요! 옥상에 사람 죽어가요! ㅋㅋㅋㅋㅋ 기억 맞지? 맞아... 맞아, 그럼 뚫어야 되는데... 당신이 무시하는 이 오연주가 얼마나 멋있게 해냈는지... 알고 보니 난 실전에 강한 타입이었던 거야? 내추럴폰 닥터? 핸드폰 이메일 모두 가짜였고요. 어쨌든 꼭 찾아야 돼. 아무래도 이 여자가 내 인생에 키를 진 것 같으니까. 이거 나잖아. 왜 나를 찾아 당신? 날 찾아서 뭘 어쩌려고 그날 밤에 그림을 그리시다가 만화 속으로 끌려 들어가신 거라고? 만화야 만화. 죽던 날도 만화 주인공 가지고. 다시 죽이시려나 봐요. 아빠도 보신 거죠? 살아있는 감초를. 피가 뜨겁고 심장이 뛰는 거. 그만 와서. 독극물 좀 찾아봐. 독극물이요? 병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안돼요 아빠 그건 살인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니 간호사가 수상하길래. 드디어 만났네요. 오연주 씨. 그날은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미인 맞으신데요? 개나 소나 미인. 그 말은 취소입니다. 걸리셨나 보네요. 말만 그렇지 지금도 속으로는 개나 소나 미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저만 여기서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다음에 뵙죠. 말도 안돼. 오연주 씨. 어떻게 두 달이 지났다는 거야? 이건 만화잖아. 만화니까 시간이 스토리에 필요한 대로 흘러? 여동은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긴. 30분도 안 지났는데. 맞아. 이건 연재물이잖아? 그렇지. 주인공한테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 엔딩이 될 만한 사건. 잘 어울리는데요? 그걸로. 어머. 미안합니다. 강철 좀 살려줘. 살려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저 대표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가 대표님 인생이 키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하시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당신 대체 누구야? 드디어 내 품에 들어왔어. 내 인생의 키.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예뻐. 이거 어디야? 이게 강철 방이야? 맞네. 이건 강철 침대고 저건. 어머 세상에. 너 큰일이 들어온 거야? 왜? 왜? 어떻게 해? 어쩌다가? W는 액션 히어로물이잖아. 근데 왜 이래 자꾸 로맨스 드라마처럼. 놀랐든 뭐든 이 마음의 동요가 이렇으니까. 그게 법칙이라고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합니다. 다음 시간. 앞으로 Benim goal Me trophies